위버스 라이브 해야겠다 형도 나올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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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제 왜 껐지? 그때 제가 취해가지고 바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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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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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저녁 저녁 집 집 안에서 자켓 입고 뭐하냐고요? 저... 이제 저녁 먹으러 가죠? 피터라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피터 만났다가 피터가 호텔 들렸다 온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서 조금만 원래는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낮잠을 못 자서 낮잠 좀 자려고 했는데 지금 버스 라이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켰지요 어? 왜 배터리가 뜨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